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500원짜리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귀한건데요. 1개 2개가 아니죠. 몇개입니까? 15개입니다. 캡슐에 넣은거 보니까 아주 특년도 같은데 몇년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87년 500원입니다. 이 87년 500원은 사용동전이지만 특년입니다. 발행량이 100만주 생산됐죠. 그렇기 때문에 위사용 같은 경우 굉장히 비쌉니다. 그레이딩 등급이 좀 높으면 60만원 70만원 하는건 기본이구요. 이 사용주와 같은 경우도 개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많게는 한 4만원까지도 제가 판매하는걸 봤습니다.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그러냐면 사실상 동호회나 카페나 밴드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직접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약간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세금이라던가 또 판매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쌀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이 주화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동호회끼리 주고받는 가격은 좀 더 저렴하죠. 실질적으로 그 가격은 소매가라고 보시면 되구요. 인터넷이나 이제 지마켓 뭐 중고나라 이런 데서 파는거는 이제 이제 그냥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많이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회원들께 가래 동전을 사고 받을라 하면은 인증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자기 신분을 확실하게 받는 이런 인증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거쳤을 때 판매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또 수집이 모여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87년은 98년 500원짜리보다도 두 번째로 비싼 동전입니다. 사용동전. 당연히 그 98년도가 가장 비싸지요. 그거는 IMF 동전인데 그때는 8000개밖에 생산 안됐고 이거는 그 다음으로 그 적게 발행됐어요. 100만주. 근데 요번에 2020년도 민트 세트가 9만 세트가 나왔죠. 그래서 이 2등 자리를 뺏겼습니다. 근데 가격은 아직까지도 이게 더 가격이 나갑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은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2022년도에 500원짜리가 87년 이 500원짜리를 넘어설지는 가봐야 알겠죠. 왜냐하면 미사용 같은 경우 잔존량을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적거든요. 반면에 2022년 500원짜리 같은 경우 잔존량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중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87년 500원짜리 미사용이 훨씬 비싸고요. 그리고 2022년 500원짜리가 9만 개 발행량이 10분의 1도 안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격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87년 5번짜리를 가져와서 이 특년도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사실상 이 사용주화는 사실상 이 캡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용주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또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캡슐에 넣어 봤는데요. 캡슐이 없으면 이런 종이 홀더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도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특년도를 한번 꾸준히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